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조명섬님 2월 17일날 달밤옴마켓 시즌2 부산콘서트 하시는거 소식 전해드리려고 시간바려했습니다. 오후 1시죠. 17일날 오후 1시에 부산콘서트 하는데요. 장소는 소향시어터 시남카드홀입니다. 요거 한가지 스케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간바려했습니다. 2월 17일 부산콘서트 오후 1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명섬님 2월 17일 스케줄이었구요. 저는 한빛TV였습니다. 2월달 설날 있죠. 가족분들 지인분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빛TV 였구요. 더 좋은 소식 전해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3월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빛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시청, 공원해주세요.